황바늘이 낫는데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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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니 원래 2천 원을 얻었을 때 컨셉을 못 잡아. 그래서 이렇게 말이야. 이렇게 말이야. 이렇게 말이야. 이렇게 침을 해냈어. 반. 반 사퍼를 누르셨어. 너 바디가 뭔데 이거? 맞어. 나왔을 때. 잘 먹었다. 안 먹었다. 이렇게 말이야. 막을 넣고. 막을 넣고. 파가. 가게. 다. 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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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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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